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도내에서는 현역으로는 정동영, 조배숙, 유성엽, 김광수, 김종회 의원, 원회 지역위원장은 김호서, 임정엽 위원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팎에선 김관영 의원의 군산, 이응호 의원의 남원, 전정희 지역위원장의 익산갑을 제외한 7개 지역위원회에서 창당 발기인 모집이 진행되고 있어 최종 규모가 1천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내부 행정망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또 평창 동계올림픽과 설 명절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시스템과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보완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환경부가 정읍 월영습지를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정읍시 송산동과 쌍암동에 걸쳐있는 월영습지는 평지와 산지의 특성을 모두 갖춘 습지로 인근의 솔티숲과 내장산 국립공원과 연계해 생태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환경부는 월영습지가 생태관광지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과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완주에 자리한 키스트 전북분원이 설립 1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키스트 전북분원은 그동안 탄소소재와 나노카본 등 복합소재의 원천기술과 응용기술 개발을 선도해 왔습니다. 키스트 전북분원은 오늘 나노탄소소재 실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2공정장비동을 준공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전주시 중앙동의 한 노래방에서 46살 이 모 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려 제압을 하던 경찰관이 다쳤습니다. 이 씨 일행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이 씨는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이 씨의 동거녀 45살 김 모 씨 등 2명이 다치고 경찰관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동거녀에게 자신의 외도 사실을 들켜 변명을 했지만 통하지 않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선장을 살해한 혐의로 선원 53살 최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최 씨는 어제 오후 11시 10분쯤 군산시 둔율동 한 도로에서 지난 5개월 동안 밀린 임금 700여만 원을 달라며 선장 52살 이 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특수 강도 강관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3년 전에 출소한 A 씨는 지난해 7월 전주의 한 원룸에 진입해 20대 여성의 손발을 묶은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안 왕등도 해상에서 60대 선원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2시 10분쯤 부안군 위두면 하왕등도 북동쪽 1.8km 해상에서 모레 7,500여 톤을 싣고 이동하던 부산선적 1만 2천 톤급 바지선에 타고 있던 선원 61살 박모 씨가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기상 악화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헬기 한대와 함정 등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저녁에 이틀째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6도로 7개 시군은 올 겨울 들어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장수 영하 18도 등 영하 18도에서 영하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4도의 분포로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금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지다가 토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JTB 8시 뉴스 예고입니다. 한파가 맹위를 떨치면서 오늘 아침 지난해 수은주가 영하 1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김제시 의회 의장 딸의 공무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과 경찰이 자료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40대 남성이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6명 등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진안군은 올해 마이산의 체험관광과 홍삼 가공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B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B 9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